아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물 좀 모을게요 나 좀 이쁘다! 안 이뻐요 왜 그러세요? 여러분 화장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며칠 걸리지 아세요? 아이고 말 안 할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아 진짜 너무 기분 좋네요 막 플링카드 같은 거 많이 보이는데 아 여러분 아니 제가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막 뿌듯했던 게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막 쌀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언프리티 하면서 처음으로 팬클럽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유니아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말 막 방송 내내 제가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앞에서 뵐 수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사랑한다는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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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